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여기서 전쟁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루 휴가를 내다니 사람이 어떤 긴급한 현안을 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휴가 시간을 갖는 일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발건을 조여매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먹이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을 할 때 주로 관찰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휴가입니다. 7월 7일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 휴가를 내고 최근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서 고심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귀 이후에 오늘 어떤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근 아들 감싸기 논론 들음과 관련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 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해버려서 그 배경이 무엇이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7월 6일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감싸기 3초만 기다리지라면서 왜곡이 황당해서 국회 답변 당시 풀 영상을 올립니다. 추 장관이 올린 영상은 지난 7월 1일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도렬 영상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혹이 확대되자 추 장관은 다시 7월 7일날 오후에 일부러 내렸다는 오해가 많아서 다시 올립니다. 실수로 제가 삭제한 것입니다. 모든 업로드 영상은 추미애 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분 4초짜리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아들의 신상 문제라서 언론에 고주할 미주할 나가는 것이 그것은 일종의 검은유착입니다. 검은유착이 심하구나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셋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은유착으로 아들의 신병까지 낱낱이 밝히는데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검은유착 관련된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섯째, 아이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더 이상 건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건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답답하니까 영상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 검찰 현안이 아니라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입장을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지 그것을 내렸다가 다시 입방에 오르자 다시 영상을 올리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발언입니다. 2분 4초짜리 영상에는 추미애 장관의 지금 무엇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매몰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것을 두고 추미애 장관은 검은유착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검은유착과는 별반 관련이 없습니다. 공인의 삶이 고단한 것은 공인은 물론이고 공인 가족 또한 언론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은 마땅히 취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공적인 인물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 아들을 더 이상 건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승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가족 또한 공적인 그런 감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아들의 진실입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제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검은유착 사건처럼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검은유착은 기획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기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군동료인 A 씨가 7월 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검은유착이 실존하는 개념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추미애 장관께서는 틀린 것 같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는 아들 관련 보도에 대해서 검은유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검은유착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슈인 것처럼 아는데 그렇지 아니함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동료 병사가 제보를 했는데 그 병사 이야기에 의하면 이거는 검은유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반박한 겁니다. 서 씨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7년 주한미 8군 한국군지연단 미 2사단 지역 내 소속 카츄샤로서 근무했습니다. 서 씨는 복무 중에 휴가로 나가 연가를 신청했지만 연기를 선청했지만 성인이 나지 않았음 불구하고 부대에 복귀 안았던 것이 이번 의혹 사건의 실체입니다. 제보자 A 씨는 자신이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검은유착과는 무관하고 2020년 1월 달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보를 접수하고 추미애 장관이 군지휘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미 1월 달에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바른대로 추 장관의 바람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까운 장관의 낱낱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인은 물론이고 공직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결국은 4인이면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낱낱이 조사와 그렇게 언론의 보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에 대한 제안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